이에서 제 발표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간 저희 법무법인에서 어떤 자문을 제공하는지 저도 좀 살펴봤는데요 법무법인에서 ESG 관련한 자문은 그간에도 많이 수행하였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개별 요소 관련한 자문 그리고 ESG 금융 관련한 자문 그리고 ESG 전반에 관한 컨설팅 성격의 자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SK이노베이션에서 오일 앤 가스 인더스트리에 속한 기업으로서 그리고 유가증권 상장 기업이자 ESG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회사로서 어떻게 ESG 관련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지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 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수행한 사례 그리고 중견기업 관련한 사례 중에서 SK이노베이션하고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보이는 회사 관련한 사례 그리고 유가증권 상장 기업 중에서 이제 ESG 경영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 관련한 사례 이렇게 규모별로 세 가지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흔하게 법무법인의 의뢰가 오는 사안인데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래서 몇 개 이제 자문했던 사안을 약간 각색해서 슬라이드를 구성해봤습니다 이번 업무 사례는 이제 해외 기업인 A사의 물건을 공급하려고 하는 국내 회사가 A사의 ESG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제 계약서의 서명을 요구받고 저희 법인에서 A사의 그 ESG 규정 관련 내용 그리고 저희 고객사의 내부 규정이 그 ESG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했던 경우입니다 A사의 ESG 관련 규정의 경우에 적용 대상에 저희 고객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 회사하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제3자도 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ESG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도 요구하고 ESG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주문량을 삭감하거나 거래 관계 종료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SG 규정의 실행과 관련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 고객에 대해서 온라인 또는 현장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제 발표자들의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ESG 관련해서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고 또 근로자 수 500인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유럽 기업의 공급업체 하청업체 ESG 관련 의무 준수 여부 관련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규제에 따라서 유럽 기업인 A사가 국내 기업에 대해서 본인의 그 ESG 규정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원자재 사용, 온실가스 배출, 수질 및 대기해질, 생물 다양성, 업체 운영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건강 문제를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업체 규모 및 특성에 맞는 환경 지속가능성 정책을 서면으로 마련하라던가 환경 성과 관리 전담 직원을 두고 환경 프로그램 관리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주요 환경 지표에 대해서 내부 및 외부에 공유하라고 하는 등 이제 그 규정은 매우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재료 관련해서도 투입 원료와 구성물이 국제 조약 및 프로토콜 그리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 허용된 수확물로부터 소싱한 것임을 증명하라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 고객사에서 원료 추적 시스템도 마련하고 환경 전담 직원도 다른 부서에서 전환 배치하고 이제 관련 내부 규정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환경 관련한 의무 사항 이외에도 노동 관련해서 징계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해서 운영하라던가 보건 안전 위험 관련 이슈를 관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윤리적인 구매 관행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수행한 그 업무 사례 중에는 국내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이제 협력사에 관해서 ESG 평가 시스템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이제 관련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기업 지배구조원 개정 모범 규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마도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을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이와 유사한 최근 SK건설 포스코 건설에서 협력사 ESG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선다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함께 소개 드렸습니다 ESG 규제 관련 내용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이제 중견기업 ESG 관련 대응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SK이노베이션에도 이 회사에 이제 바이오 디젤이 공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고객의 이제 사업 내용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고객사는 원래 이제 최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PVC 안정제 등 이제 정밀 소재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2005년경에 이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바이오 디젤 사업 2014년에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 사업에 진출하였고 2010년에는 폐건전지에 함유되어 있는 희유 금속과 폐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사업에도 진출하였었습니다 아마 이제 바이오 디젤에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바이오 디젤은 이제 식물성 기름, 동물성 기름, 폐식용류 등을 이제 총매와 함께 그 알코올과 반응을 시켜서 이제 생성되는 제품으로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에서 생산돼서 여러모로 각광받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반 경유의 이제 바이오 디젤을 의무로 혼합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SK이노베이션과 같은 정유사에서 바이오 디젤을 구매해서 주유소에서 이제 판매하는 경유에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ESG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저희가 다문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 이런 ESG 관련 부분이 아니라 폐건전지 재활용 관련해서 금속 소재 사업 부분에서 환경 폐기물 처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행정소송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정밀 소재 사업 부문 그리고 ESG에 부합하는 바이오 에너지 사업 부문 그리고 자원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ESG에 부합하지만 환경 폐기물 소송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회사의 주요 사업 부간에 서로 다른 환경 관련 기회와 이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 2세대 바이오 디젤 사업 진출을 위해서 설비 투자 등 이제 펀딩 수요도 있어서 저희가 ESG 전략 전반에 관해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행한 업무는 ESG 관련한 일반 론이나 해외 동향 관련한 임직원 대상 교육에서부터 이제 ESG 관련 투자, JV 설립, M&A 관련한 자문 ESG 채권이나 지속가능 연계 대출 관련해서 이제 회사 사업의 ESG 금융의 활용 가능성 등 ESG 전략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저희 자문을 받음과 동시에 이제 내부에서도 회사 사업 전반에 이제 ESG 요소를 적용할 부분이 없는지 뭐 점검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해외 규제 변화에 관해서 그 바이오디제 수출 관련해서 면밀히 이제 분석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비상장 기업임에도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여러 해외 기업 사례나 그 국내 유사 산업 기업 사례를 검토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많은 기업에서 이제 꼭 ESG 경영이라는 포장을 하지 않더라도 또 오랜 기간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아젠다를 실천하여 왔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회사를 세밀하게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ESG 관점에서 개선할 점도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미비된 부분은 이제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자문 요청부터 현재까지 이제 저희 고객사 대표이사님께서 관련 내용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매우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처음 저희에게 이제 ESG 컨설팅 관련 업무를 의뢰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상장 준비하시려냐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제게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하신 답변은 멋있게도 100년 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ESG 관련 교육에 참석해서 이제 직원들의 ESG 경영 관련한 관심을 이제 독려하는 것은 물론 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 회사의 투자 유치 이제 전 영역에 걸쳐서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ESG 경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ESG 관련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자문 요청 관련한 사례인데요 이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홈페이지에서도 ESG 평가 등급 조회도 가능하고 또 언론사에서도 ESG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도 해서 이제 많은 그 유가증권 상장기업 경영진에서 ESG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 투자 대상 회사의 ESG 관련 정보를 이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상장기업의 경우에 ESG 평가 등급 개선 ESG 전략 수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업무 수행할 때는 현황 파악, 진단, 개선 필요사항 점검, 대응 방안, 수립, 의사결정 및 실행, 모니터링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4에서 6개월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는 현황 파악, 진단 단계에서 프로젝트 진행이 더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우선 ESG 현황 진단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청드린 자료들이 좀 많기도 하고 업무 수행한 저희도 아직 ESG 컨설팅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사업과 경영 관련된 이제 재반법령 준수 같은 이제 ESG 경영의 베이스라인 약간 이제 컴플라이언스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을 타겟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 시에 이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자문 수행을 할 때는 저희 가이던스나 체크리스트상 요소를 점검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동일 산업 군내 경쟁사들 중에서 영위하는 사업 유형이 비슷한 회사 중에서 ESG 평가 등급이 가장 좋은 회사 몇 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서 해당 회사가 이제 어떤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산업별로 핵심 ESG 이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제약 관련 ESG 핵심 이슈 관련한 사항입니다 회사의 현황이나 생산 공정, 운영 형태, 약품 판매 방식 등 상황에 따라 더 세분화될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장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점검 결과에 따라서 공시의 이행이나 인력 채용, 미디어 관리 같이 이렇게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요소도 있지만 배당 정책이나 계열 회사 관련 위험 요소 같이 단기간 안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서 결국 이제 장기적 개선 과제에 관련한 의사결정은 회사에 맡기게 되고 법무법인에서는 법령, 규제, 모범 규준 준수를 위한 내부 규정, 재정, 개정, 체크리스트, 매뉴얼 작성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겪는 현실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ESG 관련한 자문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ESG 관련해서 회사 전체 사업부 임직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회사 사업 전반에 걸쳐서 ESG 요소를 점검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1년 내 ESG 평가 등급을 개선해 보겠다는 목표 하에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회사 전반을 살펴보면서 ESG 관련한 체질 개선 효과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내부 규정을 이제 좀 기존보다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투자자 거래소 그리고 ESG 평가기관 기업 법무법인에서 ESG 관련한 실무적 사항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셔서 ESG에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웨비나가 ESG 관련한 최근 여러 이슈들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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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